청, 청와대 앞에서 쉬어. 감찰 좀 더 난리 났네. 아, 저, 정 검사님.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. 이번에도 검색어 1순위입니까? 예. 그래도 지난번처럼 얼굴은 안 나왔습니다. 어디 좀 보죠.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. 칼날, 이 자식이 정말? 그래도 이번엔 잘했다, 용기 있다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도 많습니다. 저번엔 뭐 순전히 미친년, 또라이년 막. 김수사관님. 애들 엄마가 꽃집 판다고 하셨죠? 네. 근조화환 하나만 배달시켜 주십시오. 아니, 누구 상당하셨습니까? 예. 영복 좀 빌어줘야 될 새끼가 하나 있거든요.